한글자막 by 한효정 저도 성장하면서 사랑의 매라는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께 맞았던 기억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저는 성장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랑의 매라는 이 세상에는 없다. 그 어떤 매라도 사랑이라는 이름 붙여서 아이들을 때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폭력 행위가 된다. 정부가 이렇게 법을 바꾸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뉴스에는 많이 나왔습니다만 과연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 김은정 권리옹호부장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김태현 변호사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민법을 바꾸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는지 사실은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건데 기본적인 방향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민법 915조에 보시면 친권자 징계권 이런 제목과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친권자는 아이, 자를, 자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호 또는 교형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민법 915조에 저렇게까지 돼 있군요. 그런데 징계라는 게 사실은 회사에서 징계는 몇 간봉, 정직 이런 거고.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아이에게도 간봉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하죠. 밥을 안 준다든지. 새끼 식사 금지 예를 들면. 민법 915조에 저렇게 돼 있군요. 그렇죠. 친권자. 그렇죠. 저기에 보면 보시면 법에 체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냥 징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자식한테 할 수 있는 징계에 단순히 벌 주는 거 외에 약간의 체벌도 포함된다고 해석이 돼 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를 들면 부모가 아이를 때립니다. 그러면 구속정권상으로 보면 형법에 뭐가 있죠. 폭력에 해당하냐. 폭행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폭행죄에 해당이 되지만 그 위법성을 조각하기 위해서 이 민법 915조를 가지고 이게 법령에 따른 징계권의 일환이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법률적인 도식이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민법 915조를 예를 들어서 없애거나 조금 어떤 변형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부모의 체벌을 금지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죠. 김태현 변호사도 자라면서 사랑엠에 맞은 적이 있습니까? 글쎄 주 앵커는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한 번 기억나는 거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어머님 몰래 어머님 주머니에서 꺼내서 과자를 사 먹었다가 엉덩이를 맞았던 아주 심하게 혼났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 말고는 크게 기억은 나지는 않는데. 그런데 저희 때의 문화는 그걸 당연시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엄마나 아버지가 나를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몇 대 종아리를 때린다거나 손바닥을 때린다거나 엉덩이 때리는 거는 맞고 울고 그러고 나면 또 마시는 거 주시고 그다음부터 그런 일을 안 하고. 그런데 이제 문화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네요. 어떠세요? 봉사님 보시기에. 네, 맞습니다. 잉커님 어릴 적과 지금은 어떻게 보면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지고 사회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옛날 사람은.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 부모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아이에게, 자녀에게, 부모라는 이름으로라고 했을 때 과연 체벌이라는 것이 첫 번째로 생각하는 우리의 어떤 방법이어야 할까, 그것이 아동에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 이 부분은 사실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사실 체벌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되는 첫 번째 방법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그 방법을 썼는데 지금은 그게 과연 아이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징계권을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민법상의 징계권에서는 사실 부모가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교양한다는 이름으로 아이에 대해서 체벌을 하는 것, 징계는 체벌이 포함이 되니까요. 그래서 사실 제한 없이 부모의 어떤 권한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동의 권리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가 자녀의 신체를 훼손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 없이 열어두고 있다는 것은 우리 지금 현행법에서 부모가 자녀를 얼마든지 신체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용인하고 있는 것이라서 그런 법이 있는 한 아동의 인권을 얘기하기에는 사실은 양육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게 그동안 지난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고 정말 저런 부모가 있다니 하고 놀랄 정도로 있었던 아동학대 행위, 영화 미스백으로도 만들어졌고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가 이런 움직임까지 결정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을까요? 뭐 그런 역량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 극심한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반대를 하죠.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가벼운 체벌, 한두 대 때리는 건 이런 것까지 다 금세가 되나? 내가 할 수 있는 아인데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연구 결과에서 보여주는 것은 가볍게 시작한 한두 대가 굉장한 극심한 학대로 치닫고 그것이 아동의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종종 못 보게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기사를 접해서 보는 그 많은 사건들에서도 사실은 처음은 훈육 목적이었다, 한두 대로 시작했다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동학대를, 체벌을 허용하면서 아동학대가 근절되기에는 사실 바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체벌이 금지가 된다 하더라도 아동학대는 발생할 수 있지만요. 역으로 아동학대를 금지하겠다고 하면서 체벌을 여전히 허용한다. 이것은 사실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모순이다. 그걸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건데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본 다음에 저희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대국민 인식 개선 캠핑을 추진하여 아동에 대한 체벌을 정당화하는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켜 나가고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진권자의 징계권의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그러면 김태현 변호사 처음 얘기한 대로 결정한 게 아니라 이제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워낙 저 내용 자체가 어, 그랬어? 부모가 아이를 때리는 건 그냥 당연히 부모의 권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법에도 명시가 돼 있었는데 그 징계라고 하는 말 중에 있었던 체벌권을 제외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인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면 아주 강하게 나가면 부모가 자식한테 손을 대면 어떤 어떤 처벌을 한다 이렇게 처벌 조항까지 해서 예를 들어서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하나라도 손을 대기 시작하면 일반 폭행죄로 처벌한다 이렇게 강하게 규정할 수 있거든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이게 사실은 부모와 자식 간의 체벌이 뭐 차량 헤매가 훈육의 목적으로 허용되느냐 아니냐 또 여론조사해 보면 또 찬성관대 갈리로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서구의 기준을 우리한테 딱 대입시켜서 야, 미국은 그렇고 유럽은 이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돼가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이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가족의 문화라는 것에 예전부터 어떤 흘러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어떤 가족 간의 관계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원칙적으로 무조건 금지하고 안 되면 처벌한다가 아니라 일단 선언적으로 민법의 증거권 조항을 손을 봐서 체벌을 금지하는 쪽으로 방향은 잡되 그 구체적인 규정의 내용들은 향후에 뭐 공청회라든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조금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열어놓고 있는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의 의지와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은 아는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체벌을 제외하겠다고까지 결정한 건 아니고 분명한 거는 이것도 상당한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부모들이 당연히 아이들을 내가 때리는데 반대한다. 다만 내 아이가 바르게 커 나갈 수 있도록 내가 회초리로 한두 대 정도 손바닥 때린다거나 종아리 때리는 거는 내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 아닐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있을 거예요. 물론 아까 한두 대가 더 가혹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네, 지금 가정 내에서 체벌이 법으로 금지되어야 한다라는 결의단체 같은 경우에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것은 어떤 실제적으로 부모를 어떻게 처벌하겠다라는 그 규정의 명확성이 담보돼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사실 이것은 사회적으로 보내는 메시지거든요. 사회적 합의와 선언의 의미, 이런 측면입니까? 한국이라는 곳에서는 법 체계, 그러니까 법이라는 규정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것을 금지한 그 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현재까지 한 54개국 나라에서 가정 내 체벌을 금지하는 것을 법에서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54개국에서. 네, 그리고 한국에서도 사실 아동복지법이 2015년에 개정이 되면서 부모의 체벌을 금지하는 걸로 해적이 되는 조항이 만들어지기는 했는데요. 이제 우리 법이 이제 다 같이 일치가 되는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아동복지법에서는 체벌을 금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법에서는 여전히 체벌을 허용하는 걸로 해적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 나라에서 아동에 대한 태도를 체벌을 받을 수 있는 자로 규정하느냐 이것에 관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법에서 그 증기권에서 체벌을 삭제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고요. 네, 참 앞으로 이 정부가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아마 원칙적이고 원론적으로는 찬성하는 목소리가 훨씬 클 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는 아마 아직도 정부도 구체적인 방침까지는 만들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형태로 규정하는지 간에 지금의 현상과 저는 크게 달라질 건 없다고 봐요. 그건 왜 그러냐. 지금 보시면 민법에 징계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장님 말씀하신 아동복지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부모는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징계는 할 수 있는데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말라는 건 뭐야. 아프지 말게 때리라는 거 하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상충되는 게 아닌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아동학대 처벌한 특례법 보면 부모가 아동학대, 아까 사진 나온 것처럼 그 정도의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아동학대로 기소된 부모의 변호사 입장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판사님, 민법에 징계권이 있는데요. 그 징계권이 이한 행위니까 법령이 이한 행위라서 무죄입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변호인 입장에서 보면. 그럼 법원에서 그걸 어떻게 보냐. 야, 이거는 합법적인, 이거는 정당한 징계 범위를 넘어선 거야. 이거는 부모가 아이를 가르치기 위한 징계의 훈육의 목적이 아니라 그를 벗어나서 이건 폭력행이야. 그러니까 당신의 그 징계권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유죄, 이렇게 되거든요.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 뭘까요? 그거는 일종의 우리 국민의 대부분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사회 상규라는 거죠. 그런 기준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만약에 법이 어떻게 규정될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이 징계권 조항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한테 우리가 사회 상규로 허용될 수 있는 약간의 신체적 접촉이 있어서 기소가 당했다고 했을 경우에 그때 변호인이 판사님 이건 사실은 이 정도는 허용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법의 징계권은 없어졌지만 이건 사회 상규로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예요라고 주장을 하면 그걸 만약에 법원에서 전혀 배제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저는 법이 이제 규정이 되면 징계권 조항이 없어지게 되면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에 주는 메시지하고 선언적인 의미는 상당히 있겠으나 실제 사회와 법원 검찰에서 돌아가는 어떤 실제에서의 적용의 정도는 예나 지금이나 저는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거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부모의 마음가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잠시만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겠고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있는 이른바 회초리, 이 사랑의 매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직접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를 한 스포츠 뉴스가 만든 영상을 하나 보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소츠랑 관련 있는 거 아니에요. 당근 치다가 가리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애가 뭔가 잘못했을 때 때리는 용도로 쓰는 회초리예요. 용으로 때려요? 아이를? 저는 어른들한테 맞아본 적이 없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무슨. 우크라이나에서 제가 10살 때 재벌이 금지됐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맞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기가 자랐을 때는 진짜 집중하고 문제가 생기면 왜 잘못했는지 설명하고 아기의 교육은 부모부터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때릴 마음이 있으면 그럼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부모의 생각이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해요.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회초리를 보고 외국인들이 많이 놀라는데 말이죠. 어떻습니까? 아까 저희가 영상 나오면서 잠깐 얘기했는데 맞을 짓을 했으면 맞아야 된다는 얘기에 부장님이 반대 의사를 밝히셨어요. 어른들이 봤을 때 아이들의 행동들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사회적인 규범을 익힐 양육 과정 중에 익혀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맞을 짓이라는 거는 사실 어른들의 기준에 의한 것이 많고요. 성인과 성인이 있었을 때 성인이 잘못했다고 해서 너 이거 맞을 짓으니까 맞아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직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만 부모는 자녀를 마음대로 맞을 짓을 했으니까 내가 너를 때리겠다. 이런 권한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는 상황이 한국의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그 징계권에서 체벌을 빼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 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검토라는 말씀을 강조를 해 주셨는데 검토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법 개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징계권을 삭제해도 지금 현재 상황과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징계권을 삭제해도 되는 거예요. 삭제한 후에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또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말씀 나누다 보니까 예전에 미운 놈은 떡 하나 더 주고 귀한 놈은 매 한 대 더 준다. 이게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는 아주 오래전부터의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됐고 새로운 시대가 됐고 그 어떤 이유로도 아이에게는 매를 때려서는 안 된다. 이게 사회적 합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걸 어떻게 현실로 법제화할 것인지 이 부분은, 이 몫은 정부의 몫이겠죠, 국회의 몫이겠죠.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희망TV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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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o-hoo. 아멘